안내볼 게 아니라 ㄷㄷ 시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하느라 이거 한거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반발방인데 미안하다. 반말할게 야 코태야 어 나 그것좀 보여주면 안돼? 뭐? 왜 나에게만 그렇게 엄격한건데 방장아 비영신 지가 말하고 지가 지가 아 저 비영신 뭐야 시끄러워 나는 코트 절꼭지 보고싶어 아니 근데 코트 옛날에 아 시발 방장이런 새끼면 보통 재미가 없더라 아니 근데 방장이 재미가 없을수도 있는건데 님 왜그러세요 아니 나 방장소리 켤게요 예? 방관리도 드럽게 못하고 10명 방인데 뭐하냐 방장 안녕하세요 아니 방장이 방관리를 못할수도 있는거지 비영신세기야 니는 시발 니 절탱이 그렇게 죽쳐졌냐? 질라탄 아니 질라탄 비영신아? 질라탄 니 절탱이 모두 반수로 해 임마 아니 알았어 질라탄 응 너 몇살이야 17살 17살? 야 니 17살인데 이렇게 아이고 아니 17살때 너도 토크온 했잖아 게임톱도 했잖아 안했어 17살때 무슨 게임톱이나 토크온이 있었어 나 그때는 버디버디 버디버디 했어 버디버디 코트 형 달 지름 알아요 달 지름? 알았어 아 나 야채파리인데 방장 왜 이딴 새끼가 왜 방장이지? 난 질라탄이랑 재밌게 얘기하고싶은데 질라탄이랑 재밌게 얘기하고싶은데 방장이가 또 버디네 야야야야야야 우리 형님 코트 형 다 지름 방장아 방장아 방갈리만 해 뭔가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너 더럽게 재미없어 방장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코트 좀 올려줘 방장아 미안해 내가 가만히 있어 아 알았어 너 왕따 안시킬게 왕따 안시킬게 왕따 안시킬게 저 새끼 네분이라 이쁜이를 내려 어 이쁜이 내려 그래그래 이쁜이 내려 아 재수없다 야 그래그래 아 날 왜 내리고 아 꺼져 방송보고 들어온 이 쥐새끼야 이쁜이 좆피오 쥐새끼 아니 질라탄아 이방이지 뭐 반말방이니까 뭐 너랑 나랑 이렇게 세대를 어 아득히 뛰어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반말로써 그렇지 근데 너 17살 몇 년생이냐 98년생 아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첫 웃음소리 내는 시발 어떤 새끼냐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대화 좀 하라 이 시발새끼야 좀 알겠습니다 98년생이다 98년생 98년생이야? 어 엄마 나 방송 탔어 엄마 아니 근데 98년생이 어떻게 17이야 아 스물여섯이요 스물여섯 아 스물여섯이야? 목소리 왜그래 목소리가 원래 좀 이래요 아 원래 그랬었어? 아니 근데 방장 방장아 소리 끄고 웃어주면 안 될까? 너 때문에 대화가 진행이 아예 안 돼 왜 너같은 새끼 방장일까? 방에 있는 인원들은 다 괜찮은데 그래 좀 소리 좀 꺼놓고 웃어라 어 아니 저기 저 질라탄 그 너 스물 몇 살이라고? 스물여섯 살 남자 맞지? 남자야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이제 미안하다 어 너 이거 약간 너 이거 10시간 연속으로 불러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이거 약간 너 그 이거 좀 그거잖아 트라우마 같은 거잖아 목소리 그 뭐라 그러지? 그치 그치? 그렇지 어 내 목소리가 근데 좀 얇기는 해 응? 목소리가 약간 김신영스럽기는 해 약간 김숙 김신영 너 키는 몇이니? 김신영 봐 168 168 아 남자라고 시발 새끼야 트라우마가 아니라 콤플렉스네 콤플렉스 그렇지 콤플렉스 비슷하지 여자친구 사귀본적 있냐? 아니 모솔 후다야 모후 아 그렇구나 그래 난 나 진짜 라탄이 같은 애들 보면 진짜 좀 우울하다 근데 나는 너가 보면 좀 우울해 아니 그러니 방구석에서 허벅지 벅벅 긁으면서 시발 저 탱이는 무슨 무릎까지 처져가지고 맨날 첫날 토크온 처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는 맨날 천으로 오토바이나 차 타고 있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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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탄아 응 그럼 너는 그냥 뭐 연애 같은 건 아니 포기한 거냐? 그래 나는 토크온 NPC야 NPC 아 여기다 뼈를 묻으려고? 그렇지 거의 메이플로 치면 카산드라 같은 느낌이지 와 근데 너 ㅈ 된다 목소리 아니 남성성 1도 없어 이새끼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와 이새끼 대박이네 내 쇼틴 능력은 질락탕 아 뭐야 목소리가 약간 오닉스님 목소리 같네 오닉스? 어 그 그 부베형이랑 키스하는 사람 있잖아 아 아 그래 그런 소리도 한 번씩 들어요 여러분 저는 왜 아니 그럼 하나 물어볼게 들려 질라탄 음 난 이런 목소리 이제 남잔데 목소리가 되게 고음이거나 미성이 진짜 이렇게 너처럼 약간 초등학생 남자의 목소리 나는 애들 나이 먹고도 그 목소리에서 안 바뀐 애들 있잖아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덜 나와서 그래 된 거야 뭐야 아니야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쿼트도 열심히 해 아 몸이 근육질이야? 그 약간 흑자 헬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니 아니 근데 너 그 헬스 가서 푸시업 100개 해놓고서는 치킨 먹었잖아 아니 남자 목소리가 두꺼워질라면 약간 그 테스토스테론에 영향을 받지 않나? 아니야 목소리 두꺼워진 아니 근데 내가 남자였어? 중학교 2학년 때 소리를 좀 많이 질러서 그래 아니 라탄아 담배를 많이 피워 아 좀 닥쳐 이 씨발 담배 대가리 던지기 전에 그러면 그 목소리로 살 거야? 아니 질라탄은 근데 뭔가 자기의 이 목소리 얇고 약간 어느 방에 가도 니 목소리 왜 그래 이 말 진짜 질리도록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마치 내가 방마다 돌았다니깐 어? 진짜 코트다 이거 듣는 것처럼 그렇지 질라탄이 지금 이렇게 욕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는 이제 자기 방어적인 거네 한마디로 그렇지 나도 이제 가시라고 쉽게 보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너도 그 목소리로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안녕하세요 막 이랬겠네 음 나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좀 욕하더라고 이 새끼가 타인에 의해서 흑화된 새끼야 아 맞아 맞아 그러네 그니까 질라탄은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목소리를 하도 까내리니까 이제 라탄이가 이제 악마가 된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남들한테 욕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된 거구나 라탄아 나가리해 너는 음 근데 라탄이도 이제 나는 군대 해병대 나왔어 얘들아 근데 이제 문제는 라탄이가 욕먹는 걸 즐겨 그래서 그래서 토크온 NPC가 된 거야 아 진짜로? 어 재밌어 우리 벌레 친구들 보면은 홈키팝 뿌려주고 싶고 그래 나 한 번씩 라탄아 음 그 해병대에서 좀 사랑을 많이 받았겠네 너 뭐라 아 잠깐만 325제 마이크 좀 끄게 뭐라고? 사랑을 좀 많이 받고 해병대에서 이제 근무했겠네 그렇지 나는 이제 손님들이 하라는 거 다 했지 아니지 어깨에 노란전장 찼지 아 닥쳐 시가 야 겨월이 겨월이 어 그린캠프 출신 비웅신 사회공무요원 노자라 라탄아 국가가 인정한 1급 장애인 아 이씨 이 새끼 장애인들 입치네 이 새끼 이거 어 싸우지마 저 친구 저거 맞아 어 국가가 인정한 사람이여 저 사람 라탄아 음 나가 뒤져라 그냥 아 미안하다 아니 근데 라탄아 너 이거 내가 봤을 때 너 흑화한 거는 진짜 아니야 내가 너였다면 아싸리 뭔가 좀 이런 목소리이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막 놀리고 그래도 그냥 좀 부드럽게 받아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매력있을 거 같아 맞아 나는 부드럽게 잘 받아줘 근데 근데 얘들이 지랄하고 있네 아까 뭐 보자면 야 이 시발라마 개새끼야 니주가리 뭐 어쩌고 근데 일단 라탄이 내가 살짝만 건드려도 뭐가 쟤 핏대서 하고 바락거는 거야 그러니까 아 탁초 이 시발 안경이 저거 봐 비웅신하 비웅신하 이런데 아 이제 뭐 타격감 1도 없어 라탄아 근데 그 목소리로 욕해봤자 웃음거리야 그러니까 너는 막 스스로 막 쌍졸곤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그냥 그냥 오이덩어리 들고 그냥 어 피클 들고 설치는 격이야 알겠지 라탄아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아우를 줄 알아야 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 왜왜왜왜 알았어 오늘 그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해볼게 아니 근데 코트님 말 왜케 잘해요 아니 그니까 라탄이 같은 애들이 뭔가 마음에 이제 그 상처를 받았고 그게 가시가 돼갖고 고슴도치 같은 애들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렇지 람머스 약간 비슷한 고슴도치 근데 람머스 택초는 웃음거리 목소리로 욕해봤자 안 무서워 그러니까 그만해 개새끼야 너도 어 근데 이인아 너는 좀 안경을 좀 벗고 이야기를 해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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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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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가 쉼피모리 한다고 박서준이 되는게 아니야 그래 그래 라탄아 음 목소리 x같다 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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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근데 아 시발 적응 안되네 똑같은구나 알겠는데 아 이게 어떻게 20대 목소리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20대야 너무하다 너 어 미안하다 좀 그렇다 아 근데 욕 안하니까 호감이야 오히려 라탄아 근데 라탄아 이게 좀 특이하긴 해도 잊혀지진 않은 목소리인걸 근데 라토 아이카 목소리에 지장이 있다는 걸 몇 살 때 깨우쳤어? 그거는 나 잘 모르겠고 우리 형이 고네야 고네 고네가 누구야? 고네에 그 철구 방송에 한 번씩 나왔던 고네에 아 그 저기 저 막 그 욕쟁이 저기? 그래 그래 그게 우리 형이야 아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너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젤라티노가 저기 형인가보다 친형이야? 친형은 아니고 그냥 동네 아는 형 제일 친한 형이야 그래 그렇구만 그 형님한테 다 배웠지 글만은 요즘 뭐하고 산대? 그 형님 요즘 디스코드에 디스코드 아 디스코드를 봤구나? 응 토콘 노잼 돼가지고 맞지? 그렇지 그것도 맞지 어 그래 그래 알겠다 라탄아 어 다음에 또 보자 어? 그래 들어가 그래 그래 아 욕 많이 참는 모습이 귀엽네 음 크흠 크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진짜 노래하는 코트야?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갈틱폰 하고 있는데 끼워드릴까요? 갈틱폰이요? 네 뭐야 그럼 성인 사이트 같은 거예요? 에? 뭐예요 이게 그림 맞추는 느낌 그림 맞추는 느낌 네 해가지고 뭔가 이 방은 그래도 뭔가 좀 토크를 토크력을 이용해서 뭔가 가는 방인 줄 알았는데 네 결론은 그냥 지들끼리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요 어쩌라고요? 씨발련언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기 절 만났다고요? 네 어디서요? 저번에 연애 고민 들어주셨는데 아 연애 고민이요? 네 어떤 방이었지? 어떤 방이었지? 어 그래요? 네 뭘 하셨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근데 방송.. 아니 방송이란다 코트님 네 님 졸졸 따라가는 시청자 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걔네들 갖다 싹 다 모아가지고 당모의 통에 척 갈아가지고 소각시켜버리고 싶거든요 진심으로 아 나 진짜 그 새끼들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진짜 그 새끼들 토막내고 싶어요 그 새끼들 탕탕이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아 가는 방마다 방장한테 쪽지 보내고 그니까요 정말 개념 없는 짓인데 네 왜 그럴까요? 내가 좀 소각시켜버리고 싶은데 혼내주세요 예 아니 근데 제가 방장님 그 연애 상담을 제가 해드렸다고요? 네 그 뭐 무슨 얘기를 했죠 제가? 확 그때요? 네 뭔가 뭔가 하나 기억나는 소스 하나만 주면 내가 바로 알 것 같은데 능력 좋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아 능력이 좋다고요? 네 네 아니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유튜브에 올라갔다고요? 그 뭐지? 풀 풀로 올라갔어요 그냥 아 그냥 풀영상에? 네 풀영상에 올라갔어요 음 그럼 훌륭한 토크는 아니었나보네 네 훌륭한 토크는 아니었어요 음 그랬구나 그래서 뭐 짝사랑 이루어졌나요? 아 짝사랑 아니고 제가 남자 세 명이랑 사귀어가지고 아 동시에요? 아 동시에는 아니고 음 살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음 님이 저한테 능력 좋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럼 뭐예요 결국 갈방 없다고 비방신형 갈대폰 하면서 종독질이 나오고 있으면서 님이 보태준 거 없잖아요 제가 보태주고 싶네요 보태주던가 아니 근데 제가 그러면 방장님 아니 방장님 네? 방송 한번 나오실래요? 님 방송이요? 예예 왜요? 아니 그냥 뭐 내가 왜 누가 쓰고 있었는지 알아요?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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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방송 쫓아 들어오는 그냥 쥐새끼 중에 하나겠죠 어 아 닉네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누군지 몰라가지고 남친이 뭐죠 저 새끼에요? 제일 바로 위에 있는 새끼 저 새끼 같은 거예요 저 새끼 저 새끼 이 방에 원래 있었던 새끼에요? 네 원래 있었던 새끼 진짜 병신이네 아 아 병신 아니고 능력 있는 새끼에요 아 맞아요? 네 방장님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외롭나요? 안해로운데요? 아 형 그 코트님 여자친구 계시잖아요 저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네 왜 아 그때 그 뭐 뭐 안해준다고 그만해 헤어진 얘기를 왜 물어봐 씨바라 니가 마냥 나라고 생각해봐 많은 귀와 얼굴 많은 귀와 눈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때 음식 안해준다고 싸운 거 아닌가? 아 그건 하나의 연출이고 아 연출이었던 거예요? 네 헤어진 걸 왜 자꾸 얘기를 해 이 씨발새끼가 그죠? 아니 씨발 헤어진 거 물어볼 수도 있지 그만 물어보라고 개새끼야 아니 씨발 모르니까 물어보지 개새끼야 마장 뜰래요? 뜨던가 이 새끼 진짜 아 뭐 아무튼 헤어졌습니다 에이 그래요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예요 니가 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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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였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나 미토쿠 딸녀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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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폭감 걸려가지고 하하하하 그래요? 네 이거 뭐야 이 씨 하하하하 갈티폰 재밌게 해라 방장아 하하하하 아 가게? 가시게? 가야지 예 지금 토콘 갈방 ...도 없는데 여기 있지 그냥 갈티폰 할 거잖아 안할게 씹새끼야 그래? 너만 바라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어 그때 좋아했던 그 세 명 있었는데 세 명 다 안 된 거 보면 너 그냥 다 됐어 이 새끼야 씹새끼야 돌아까지마 야 인증해줘? 세 명한테 다 전화 돌려줘? 근데 어 너랑 아니 너 그 풀 영상 너 누구지? 하하 나 이 새끼 아무도 기억이 안 나 어차피 알려도 기억 못할 거잖아 빡대가리여서 그래? 응 언제 봤었는데 그때 토크온 했을 때 꽤 됐는데 아 엄청 꽤 됐어 좀 오래됐구나 어 그럼 기억 못하지 오 아니 저기 그 아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 목소리 너무 여성스럽지가 않아 나 지금 독감 걸려서 그래 독감 걸려서 그렇다고? 어 어 지금 나누신 거 없고? 있어 아 지금 있어? 어 근데 왜 토크온 하고 있어? 하면 안 돼? 아니 불금이잖아 불금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딱 이런 나 독감 걸렸다니까? 아 독감이라 대가리 생각을 하고 말해 음 독감이라? 어 여자친구가 약 사다 줬냐? 죽 보내줬어 죽을 끓여줬어? 아니 씨발라마 본죽 기프티콘 보내줬다고 아 본죽 기프티콘 아 본죽? 그래 아 진짜 혹시 전복죽? 응 전복이랑 그거 김치 뭐였는데 아 왜 불어? 족도 안 불어 족도 안 불어? 개새끼 아니 나 같으면 내가 독감 걸렸으면 여자친구 와가지고 아니 난 아니 씨발 걔는 술도 내렸는데 어떻게 하냐 새끼야 뭐라고? 너 같으면 씨발 집에 차 안 자고 BJ 하니까 올 수 있겠지 근데 걔는 일을 하잖아 아 남자 중에 일 때문에 못 버는구나 그래 어 그래도 본죽 보내주니까 좋았겠네 딱히 좋아진 좋진 않았어 음 얼마나 됐니? 어 900일 900일? 오우 야 오래됐네 그럼 너랑 너랑 대화한 것도 엄청 오래된 거네 오 뭐야 이 씨발 새끼는 그럼 씨발 당연히 내가 기억 못하는 거지 당연히 기억 못하겠지 씨발 나도 가물가물하니까 알았어 이 개새끼야 결혼해라 음 오늘 욕을 좀 많이 하네요 예 욕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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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부직 직업추천좀? 30대 부직 직업추천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부직 직업추천좀 방제목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스펙이 아예 없으신건가요? 스펙이 없어요 장사하다가 이제 정리를 한거라서 남들이 갖고있는 자격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30 몇살이세요? 31살이에요 31살이다 근데 31살 정도 됐으면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야될텐데 남한테 직업 물어보고 무슨 메이플 직업 고르는것도 아니고 시발새끼가 굳이 직업추천좀 할수도있죠 뭐가 할수있는거에요 근데 고정지출이 한 300정도가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저분이 네 아니 무슨 법사좋나요 님들아 이게 집단지성이라는게 있잖아요 뭘 집단지성이에요 토크온은 지금 아아 아니 토크온은 백수들의 성지인데 네 근데 저분은 좀 진지해요 아니 저분이 진지한건 진지한거지만 조언을 구할사람한테 구해야죠 아니 근데 뭐 대단수가 이방에 또렷한 자격증 하나 있는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님들 전체를 싸그리 잡아다가 무시하는게 아니구요 아니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커말 있어요 커말 커말이요? 아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요? 네네 아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거구요 어 네 모인터케즈님은요 전기기능사랑 커말이랑 뭐 엑셀 뭐 이런거 다 있죠 뭐 이분이 아무지시네 그럼 님들 무슨 직업이신가요? 저는 일안해요 왜요? 저 패시브인컴이 좀 있어가지고 아아 그게 뭐에요? 아까 말했는데 방장님한테 아아 또 설명하기 조금 그렇네요 저분이 좀 방송하시는 분이어서 아아 아니 저기 저 무슨 국정원이세요? 아니 그런건 아니죠 예 그니까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 드리기 조금 버겁다라는 아 그래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그럴 수 있는거니까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방장님 네 그 옷가게 옷장 사시다가 이렇게 좀 그 좀 이렇게 직업을 이루신건가요? 옷장사가 아니고 이제 술장사를 했었죠 아 술장사를 했어요? 네네 망했군요 네 코로나 때 이제 빚진게 아 코로나 때 아 안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다들 꼬꾸라지신 분들 너무 많은데 그쵸 방장님도 그중에 하나였네요 네 맞아요 음 그럼 지금 뭐 모아둔 돈 있나요? 모아둔 돈은 지금 한 4천정도 있는데 오 존나 많은데? 빚이 지금 6천이라서 아 이거 에바한데 네 음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일단 이 돈을 대출로 막잡기보다는 이거로 또 이제 사업을 또 이제 하나를 해볼까 그렇죠 음 근데 대한민국에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자영업자 정도 자영업자라고 할 정도로 네 그만큼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중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진짜 뭐 열심히는 당연한 거겠고 그중에서 또 창의력과 꾸준함과 또 긍정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텐데 방장님은 그런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지금 댓글에 뭐 PCS 뽑아가지고 배달을 띄워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지금 평일에는 이제 배달 대행을 하고 있고요 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가게를 도와주면서 엄가? 어 네 그래서 이제 엄가요? 엄마가 그냥 엄가죠 네 엄가 예 아가 또 하시나요? 예? 뭐라고요? 신발 알아? 예? 아침엔 엄가 저녁엔 아가 아 새벽엔 뭐예요? 할가 할가 뒤에 할머니 가게가 두 개면 홍금빈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는 네 할머니 할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 셔 가지고 예 아 하할돌은 좀 하할돌은 좀 하할돌은 좀 하할돌은 좀 하할돌은 좀 하할돌은 좀 알 갓을 못하고 있네요 개새끼야 하할돌은 뭐야 얼마씩 들어가요? 한마리 빚을 상환해야 된다 아,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어서 저 사람 잘하면 죽일 수도 있겠네 아, 씨, 이빨 아, 짜증나 아, 근데 이거 남이 힘들어하는데 아니, 남이 힘들어 알겠습니다 아니, 형장님 웃지는 마요 아니, 형님 조용히 해라, 쪼 빨리 형장님, 힘들어하는데 네, 저만 진지한가 보네요 아니, 뭔가 아니, 저도 진지한가 보네요 제가 그 웃음 코드가 특정 어감 같은 게 존나 또라이 급이면 갑자기 빵 터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행을 하는 게 일단 빛을 상환을 해야 되니까 제가 딸배들을 존나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딸배를 하고 있네요 아니, 그럼 저기 뭐 그 배달 일을 하시는 거는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아니, 씨, 이빨 막, 근데 왜 처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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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에 도트 데미지가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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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네요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고정적인 돈이 아니고 배달 대행은 제가 이제 한 지 별로 안 돼서 네... 음... 지금 뭐 얼마 버는다 이런 게 없어요 배달이 그거 뭐 리스인가요? 아니면 직접 오토바이를 사신 거예요? 그 이제 21년식 220대 주고 샀고 네 보험이 한 150 나오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저기 그러면 방장님 네 본인이 진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냥... 그런 게 뭐일까요? 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건 없고 일단 아, 그럼 뭐예요? 일단 비상환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평생직장을 구하는 거 목적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정하시는구나 나중에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는 최종 목표보다는 예,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그... 빌드업을 쌓으시는 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 이룬다는 거 자체가 음... 사실은 희박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당장 벌어진 일들부터 정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엄가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해요? 어, 이제... 서빙 같은 거죠 그 가게 총괄적으로 이제... 엄가서? 네네 그럼 아가에서는 뭐예요? 재미없어, 이 개새끼야 아, 이제 저기 방장님 네 그러면은... 돈을 일단 빨리 빚을 상환하시는 게 목표면 네 단계적으로 이제 돈을 빨리 벌 수...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음... 근데 그럴 뭔가... 그 또렷한 방책이 없다는 거죠? 아, 방책이라기보다는 일단 어머니가 매달 30... 아, 3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있고 아... 뭐 딱히... 그런 게 없잖아요 일만 하고 사시는 건데... 네, 그쵸, 일하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어? 쪽지 왔는데? 쪽지 그거 읽지 마세요 유식을 하는데요 네, 그 개무여 네, 그 개무여 그냥 따라다니는 애들이 그냥 보내는 쪽지예요 걔는 싹 다 살처분해야 되는 새끼들이라서 그냥 그런 거 제발 좀... 예, 억울 안 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로 저 코트님을 진짜 초창기 때부터 봤어요 제가 저보다 콧박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알라시절부터 나는 이 씨발 그 코트 이제... 콧박이 새끼들 쳐들어와가지고 개질하는 새끼들... 이해가 안 가 맞아요, 그런 새끼들 전부 다 당모의 통에 쳐놔가지고 그냥 잘근잘근 그냥... 네... 갈아버려야 되는 새끼들인데... 저도 한 10년 전부터 막 봤었는데 그 살찌고 나서부터 안 봤거든요 음... 남편은 거기까지 듣도록 했고요 네네... 근데... 네... 방장님... 아주 현실적인 얘기다 진짜... 소비를 줄이는 거요? 네, 소비를 줄이고... 근데 고정 지출이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냥... 200만 원 정도... 하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음... 아... 근데... 방장님 오늘... 지금 비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날... 그 은행을 하면 얼마나 주나요? 뭐...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그치 말씀드릴게요 방장은... 뜨끈한 방구석에서 그냥... 토크호이나 하면서... 마우스나... 딸깍딸깍거리고 있잖아요 네...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병신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이 기회인데... 제목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 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신은... 아무것도... 미루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병신새끼... 주말에... 할 거 없고... 네? 친구 없고... 그냥... 게임하면서... 누군가랑...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야리야리... 조그나이나... 맞습니다 제 새끼 외로운 거거든요 현대인의... 고질병이 바로 이겁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방장님? 없어요 저딴 새끼가... 방구석에... 저기... 롤... 인방... 웹툰... 딸따리... 이거만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그 패턴으로... 돌아가는 새끼인데... 전두엽 이미... 망가져가지고... 이 음식이야... 도파민 중복자 새끼인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건 안 하고... 제가... 결혼은 했거든요... 아니에요...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일주일에 가장 기분 좋은 날은... 치킨 시켜 먹는 날이에요... 신고한 새끼... 결혼... 결혼한 거 인증하세요... 아... 인증을 하라고요? 치킨 시켜 먹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날뛰면서... 심장... 전두엽 장군이... 결혼한 거 인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원적인... 그... 행복... 회로일만... 만족하고 사는 새끼죠... 무십je... 아니... 무슨 결혼이에요... 저 새끼가... 와이파한테 전화한 통화... 호닝... 증명장 진쇼를네? 마스장 MUSX 사는... 내ault Angle Cat 뭐해... 뭔 소리야? 연기자 일단 끊어 결혼한걸 인증하라 그랬더니 개새끼야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방에 카강도 계신거 아니야? 그 혹시 엄가에 전화한거 아니에요? 아 와이프네요 와이프 친구 온다니요 시발 X같네 아 진짜 결혼했나보네 누나 섭외하신거 아닌가요? 진짜 결혼했나보네 네 와이프 쓰먹으러 갔는데 결혼자금 얼마 모아서 했어요? 어 저는 사고차고서 해가지고 자금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장사하면서 솔직히 돈을 좀 벌어서 하나하나 바꿨죠 뭐라고요? 야리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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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뛰기네 쥬뛰기네 야리야리 ena 쥬뛰기네 저건 뭐 베트남사라면 然後 방장님 네 여리여리 나가 뒤지세요 감사합니다 막방 하나만 딱 갈게요 여러분들 여리여리 쇼가나이나 내 장 ol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랜선 남친이란 건 물질적으로 실물로 아예 볼 수 없는 남자친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 네 네네 왜요? 아주 이기적인 년이네 아 죄송해요 진짜 더럽게 이기적이네 죄송해요 만질 수도 없고 실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 새끼야 에? 그럼 코튼이 먹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방이요? 네 뭔 개소리야 방장님 아 방관리도 안해 개같은 방관리 해라구요 방장님 아 죄송합니다 님 남신이에요? 아 토크온에서 컨셉 잡고 이거 개노잼짓하는 여자들 진짜 너무 짜증나네 아 아 나가세요 저는 너무 쓰려고 해요 뭐야 진짜 코트네 몰랐어요? 결론적으로 랜선 남친 구해요 이 방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진짜 나가세요 일단 코트님도 오셨잖아요 예? 코트님도 오셨잖아요 아니 나는 물어보기 위해 왔지 나는 당장에 이런 의중 파악을 하고 들어와서 제발 이딴 짓거리 좀 하지 말아라 지랄하지 마세요 사심 뭘 사심이야 어? 강퇴당했어 진짜 레알 딱 맞방 재밌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읍 시청자 안녕 반가워 강퇴당 찐쩍 찐인거야? 찐이야 얘들아 그냥 그얘기로 내가 방 다 방 돌아다니면서 찐이 아니라 그냥 개 찐따새끼인데 이응이응아 반말방이지 시비 걷는 방이 아니잖니 나이처먹고 왜 그러니? 어?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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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게 아니라 시비 걸지 말라고 아니 너라서 시비를 건너라고 퓨야 방장이면 방장도 할게 에휴 시벌새끼야 시벌 짜증나 개새끼 아휴 지겨워 개새끼들 음 여리여리 쇼가 나이나 이즈가 쌍코튼 쿠만 어 반가워 얘들아 휴우 참 verify 음 쿠 이런cean 뭐 복이 갤 일롭게 belangrijk stink comes 남자 집사님은 강태를 하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봤을 때 방 가려야 돼 방 가려놓고 있다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방 들어가자마자 방장한테 바로 매크로 보내듯이 쪽지 보내서 그런 거 같아 닉네임 때문이 아니라 방 가리고 한번 들어가 볼게 아 그러네 다 뜨네 빙신이 있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코트야 나가라 이 아유 그래 욕하지 마라 코인 게이트 안 나빠 아유 강태하네 소리 끄니까 있지 이방 날씨 더워 강태하네 알차 너무 말넘심 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암튼 그래서 제가 마른 게 그렇게 남성성이 없나 네 예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깡마르면 조밥같죠 아 제가 178에 63kg인데 그렇게 깡마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178에 63이면 정상 아닌가요? 아 근데 좀 말랐다고 해요 사람들이 마른 편이긴 하죠 제가 다리가 애지가 난 여자들보다 얇거든요? 저 혹시 뱃살만 튀어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좀 올챙이긴 해요 올챙이 배긴 해요 근데 본인도 알잖아요 마른 거보다는 좀 근육질이 있는 게 낫다는 거 근데 근육을 만들려면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노력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깨뽕 맞춘 것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한 번씩 완전히 도둑놀이 생길래? 아우 추하네요 되게 네? 근데 마르면은 마르면 오버알 같은 거 잘 받지 않나요? 아 그니까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귀여운 약간 좀 연안함 컨셉으로 여자를 많이 만났었고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는 좀 약간 꼴사나운 느낌이 살짝 조금씩 드는 거 같아서 이제 어린 느낌으로 어필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이라 그래서 여성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방을 만들었는데 바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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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그 여목조목 남들한테 호소하지 마시고 예? 호소라니요 그 좀 다변가신 거 같은데 예예 예 방제가 너무 좀 유치하네요 네 어쩌라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열받았죠? 하하하하 빡쳤죠? 하하하하 아니 코트님도 지금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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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